아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일은 빨간 tv를 인데 원래 수요일 날 한기 소장만 했었잖아요 근데 매주 화요일 인기 프로그램인 변희재 임세은 두 분과 하는 좌우 중도 합작 토크에 변희재 대표님 임세은 대표님 둘 다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수요일이 좋답니다 우리 한기 소장님한테 불가피하게 원래 수요일엔 빨간 장미라는 노래를 패러드해서 수요일엔 빨간 tv를 냈는데 불가피하게 우리 한기 소장님 넓은 마음으로 화요일엔 빨간 tv로 이렇게 조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매주 화요일 날 한기 소장하고는 화요일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안징걸 변희재 임세은의 안변세? 안변세인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변희재 대표하고 제가 방송한 게 임세은 대표 모두가 둘이 했는데 일요일 날 텅디 PD님이 제 방송을 올려봤거든요 3만 명이 넘게 오셨더라고요 안징걸 tv에서 막 우리 안징걸 tv 같은 신생 매체에서는 3만 명 4만 명 10만 명도 많이 보는 거거든요 아직 구독자가 10만 명도 안 되니까 이제 오늘 뭐 이번 주에 한 8만 돌파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마이티비 140만 돌파했는데 제가 오마이티비 가면 몇 십만 더 봐주시는데요 우리 안징걸 tv에서는 괜찮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TV가 문제인 것 같아요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이명희님께서 안 소장님 늘 응원합니다 오늘 또 막 열기에 다녔더니 몹시 피곤한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금 냉수로 세수하고 힘을 내왔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하은기 소장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미래 청년농객 방송계를 주름잡고 다니는 하은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은기입니다 방송계를 주름잡지는 못하지만 제목에 적힌 대로 하은기는 왜 매일 분노와 풍자로 사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촛불하나님께서 나왔다 마른세수 제가 방송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언그러면 방송에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서 구국의 결단으로 데모 활동을 하느라고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기 때문에 날마다 저는 방송하죠, 강의도 하죠, 기자견도 하죠, 데모도 하죠 글도 쓰죠, 회의도 하죠 남들 쉬는 토요일날 아침에 풋살 하죠, 오후에 집회 하죠 거의 한 나라라고 봅니다 심지어 사회도 보죠 사회보고 나면 질이 확 빠지거든요 엄청 힘이 들거든요 일요일날도 딸내미 학원 내려다줘야죠 오후에 풋살 가야죠 풋살 끝나면 뒤풀이도 갈 거야 거의 진보좌파라는 개념을 사람으로 빚어놓으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아무튼 반갑습니다 많이들 얼른 들어와주세요 우리 한기 소장님 오늘 준비 많이 했고요 또 나경원 씨가 저한테 이런 소송도 제가 승소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기 소장님하고 화요일날 프로그램은 토요일 저녁에 재방송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기 소장님의 멋진 멘트를 제목으로 내세워서 토요일날 신경 써서 재방송으로 왜냐하면 평일 6시, 7시는 사실 우리도 직장생활에서 알지만 6시, 7시 제일 바쁘잖아요 왜냐하면 일 마무리해야 되기도 하고 저녁 약속 있으면 빨리 그리 가기도 해야 되고 이른 저녁 약속에서는 후배들 같은 경우는 몇 주 술 따라야 되고 막 이럴 때니까 저희는 사실은 어디에 몇 시에 방송을 해야 되냐면 아침 7시부터 해야죠 그래서 뉴스공장이랑 붙어야죠 김호준의 겸손님들 다 지금 김호준의 겸손님들 다 하고 뉴스공장 역사상 하루에 두 번 출연한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두 번 출연해버렸어요 그러면 뉴스공장에 출연하니까 우리가 방송을 9시에 해야겠네요 뉴스공장 보고를 하는데 허한 사람들이 일로 다 그렇죠 짤짤이쇼가 몰고 가긴 한데 진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뉴스공장 역사와 겸손님들 역사에 아침에 제가 와서 전화로 이미 벙커원에 갔어요 그런데 전화 연결이 아침에는 일부는 김호준 청수님하고 그리고 아쉽게 끊어 그다음에 그래서 2부에 유민희 기자하고 직접 한 번 더 대화하는 것으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컨셉이 짜진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들이 저한테 엄청 좋은 기록을 남겨주신 거죠 이런 방송입니다 앞에 전화는 역사상 가장 세 단 인터뷰 진짜 2분인가요 2분인가 3분인가 세 단 인터뷰 인사하고 끊는 거 아닙니까? 인사하고 집회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월 4일 날 민주당이 집회하고 이퇴한 장사 추모제에 있고 촛불이 됐다 그리고 춥지만 많이 모여달라고 하니까 김호준 청수님이 나머지는 좀 있다 이야기하세요 우리 최희준 선생님의 뉴스공장 봤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록 김호준 공장님한테 늘 혼나고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뉴스공장 역사상 아침에 2번 연속 출연하고 최단기간 인터뷰도 최단시 인터뷰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이들 들어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안지걸TV 그 다음에 우이종TV가 지금 수익정지가 돼서 오늘 우이종TV를 못 틀었는데요 인사이트TV로도 들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기 소장님은 방송은 매주 화요일 날 한다 그리고 화요일 날 우리 안기 소장님이 아주 저기 말빨이 세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어록을 중심으로 토요일 날 재방송도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8시 9시면 이제 집에서 쉬시면서 오히려 방송 많이 보세요 자 학생님 어떻게 지내시 이번 주에 방송 어디어디 가는지 한번 어제는 이제 KBS 라디오 열린토록 오른소리 나가고 또 어디었더라 뭐 그러고 있는 중인데 아 김성애 오른소리는 언제 나가요 그건? 수요일에 나갑니다 수요일 그러니까 월요일은 KBS라디오 토론 화요일 날은 안지걸TV 위중TV 인사이트TV 네 그리고 이제 원래 평화방송이랑 뭐 김성수TV랑 이것저것 스피크스랑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날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조종할 또 조종 당 수사님 찾는 데 많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가 싸움 따기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이제 한나라당 아니 한나라당 하도 한나라당이라고 해도 됩니다 민정당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민정당 아류들 민정당 아류 민정당 놈들 지금 민정당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전두환이 총재 지명하고 막 이런 것으로 대놓고 얘기하던데요 당정불리 꼭 해야 되냐 이러면서 아니 저는 전두환이 옛날에 총재를 지명했 그때는 전두환 총재를 겸했잖아요 윤석열도 그냥 당대표를 겸하면 될 것 같은데 원내대표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려고 그 정당 돈 들어가면서 그 정당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로 아시죠 국고보조금은 국민의힘이 200억인가 받아요 200억 안팎을 받는데 그걸로 뭐하러 그런 돈 들여서 이벤트해요 제가 그냥 국고보조금도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은 국고보조금을 주면 안 되냐면 청와대 부설정당이잖아요 그건 국고보조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청와대나 행정부나 입법부를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견제를 하고 입법부에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정당들한테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드는 정당이어도 심지어 알았어요 좋습니다 지금 벌써 100여 명이 들어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최윤환님께서 겸죽 겸손을 힘들다 하면 죽을 주거든요 맛있냐는데 진짜 맛있어요 전복도 들어있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네 다시 유미리기 제가 또 난방비 문제라든지 뭐 이런 이슈로 각이 달려올 겁니다 또는 대규모 집회했을 때 그렇습니다 홀씨티비님 홀씨티비님이 교홍이 오늘 청주 육거리시장 와서 난장판 만들었어요 뭐 이런 화면이 멈춘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이 멈췄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화면이 소리는 들어가요 화면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넣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소리가 더 중요하니까 네 황희소장님이 한번 소리 한번 넣어주시죠 우리 청자들 위해서 지금 최고의 이슈 중 하나가 김건희 특검입니다 오 그렇죠 오늘 방송 주제가 뭐뭐예요 김건희 특검 김건희 특검이 제일 큰 화두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판결까지 판결 그 다음에 딸려있는 조정훈 씨라든가 정의당 얘기는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정의당하고 조정훈 의원은 정말 비판 세게 받아야 있대요 저는 비판 세게 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정의당은 어지간하면 절대 난 애정에서 비만하는데 저 어제 오마이티비 나와서 처음으로 정의당 정의당 의원님들 당원들의 상당수는 김건희 특검을 찬성한다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정의당 지자의 80%가 김건희 특검 찬성 받았고요 정의당 의원님들 주요 당직자님들 공부 좀 해라 그랬어요 저 보통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진짜 김건희 사건 너무 모르더라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성을 잃었어요 제가 봤을 때 심지어 그런 지적까지도 가능하죠 완전히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고 싫으니까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 불편하면 되죠 김건희 편을 들어줘 듯한 인상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을 비판하면 되는 것이지 원칙까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은은 함량 미달이라서 그분은 완전 함량 미달이에요 표현도 정의당은 예를 들면 신중한 검토다 지금 말고 다짐하면 안 되냐 이런 건데 조정은은 이거잖아 그냥 용보인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용보인의 지위 때문에 법 앞에 평등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순사를 촉구하는 중입니다 의원님 그리고 국정개입하고 국정동단한다는 지적이나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 조정은 의원님 진짜 유감이에요 지금 방송 나와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준비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요새 뭐 여당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국민의힘이 훨씬 더 건강하고 민주당은 낙후됐다 누가 그럽니까? 라는 기사들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왜 저당 청년 인사들은 할 말 하나 못하냐 국민의힘 봐라 얼마나 욕동적이냐 이런 식인데 그게 어떤 착시인지 설명을 드릴까 하고 그래서 처음에 들려드릴 얘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게 언론에서 되게 복잡하게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잡할 거 없습니다 권호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라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임의로 올려서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 주포라고 하죠 선수라고도 하고요 그 주포들을 이용해서 막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인위적으로 시세 조정을 통해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다가 걸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이 판결문을 두고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1단계부터 5단계라는 건 뭐냐면 이 주포 있잖아요 선수 주가 조작을 실제로 하는 선수 사고 파는 선수 이 선수가 바뀔 때마다 단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는 게 다섯 번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이 중에서 1단계 2010년 2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서 무시 그리고 그 전에 그 후에 있었던 것 2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이거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다 해서 판결이 난 게 권호수 해장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검찰들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딱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묶어서 하나의 범죄를 본다 해서 포괄일제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런 정도고 결론은 그렇죠 집행유예가 낫긴 했지만 유죄가 나왔습니다 집행유예에도 상당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주가 조작은 성공했을 때 실패했던 중대한 자본주의 조란 범죄인데 그것도 좀 아쉬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건희 계좌가 판결문에 김건희와 수십 번 나오고 채훈순도 수십 번 등장하고 국민의힘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판결문에 김건희가 안 나오니까 무죄다라고 지지 말했는데 하루 지나서 판결문 공개되자마자 김건희, 채훈순이 50번 넘게 이미 판결문에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고 지금 여러 언론들이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시면 그래서 일단 주요적으로는 앞에 공소시효하는 1단계는 아예 이득이 있었는데도 처벌 안 해버렸고 그거는 이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에 있었던 1단계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도가됐기 때문에 판결을 못하는 것이고 다만 2010년 10월 이후에 있었던 2단계 주가 조작 범행부터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이런 판결을 해서 유죄를 내렸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는 2010년 10월 이후에도 이미 주가 조작 범죄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계좌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고발을 들어왔으면 사실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뭉개고 있었던 주요한 논거 혹은 변명 중에 하나가 공소시효 만료된 거 아니냐 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판결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럼요 라는 상황입니다 판결 문의까지 나와버리지 않아요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김건희 8일도 발견됐고 김건희 최은순이 아니라 여러 번 했고 심지어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에도 수억이 들어가니까 악용됐다 또 다른 주가 조작 사건이 이 정도면 만약에 여러분 한번 박지원 원장이 책임피를 잘했더라고요 만약에 이재명 아들이 하천대유 직원이었고 50억을 받았다 그리고 이재명 부인이 주가 조작을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미 정기 은퇴뿐만 아니라 세고랑도 차고 감옥에서 몇 십 년 몇 백 년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권에서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문재인 정권 때부터 추미애 박범계 두 장관이 탈탈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조차 안 된 거 아니냐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물타기를 하고 있는 주인인데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특검을 왜 해야 되냐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윤석열이었는데 네 그런데 그때 직무 배제하고 난 뒤에 수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이미 증거가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소를 안 했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정권 검찰이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권에 따라서 얘기할 것도 아닌데다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 많이 잡아넣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일단 이건 제가 좀 아는데 당시 상황을 어찌 됐든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위 장관에 와서 윤석열 한동훈 세력을 제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당시 기억나시죠 그 방식이 거칠었다거나 너무 시끄럽다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워낙 많아요 네 그다음에 인사에 요지가 엄청 심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일부 내치었고 그동안 의자들이 수사하지 않았던 것들에서 배제를 일부 한다고는 했는데 당시 검찰개혁 여론이 세게 붙으면서 원래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아니었던 자들까지도 중간에는 검찰개혁의 부담을 가져서 이탈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범진보기획서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조직의 편을 윤석열의 편을 들어주면서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다음에 괜찮은 사람들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이재윤 검사 그런데 이미 이들이 수사를 열심히 하라고 지시를 내렸어도 중간 간부들 일선의 주요 사건 수사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해버려요 예를 들면 나경원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박덕흠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고 범진보기획설력에 유리한 사건은 수사를 안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검찰개혁을 못하게 타격을 주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이라든지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사건은 득달같이 그때도 조국 사건 최강욱 사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그다음에 울산 고래고기 사건 그다음에 올성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 거 얼마나 문제는 정부 때도 어마어마한 수사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도 이제는 계속 수사받고 있었고 그럼요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 진영에 대한 얘기를 논박하자면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여당 쪽 패널들이 나와서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권호수 회장의 판결에서 손모 씨라고 하죠 손모 씨 같은 큰 손 투자자들 그러니까 계좌를 맡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 쩐주들이라고 하죠 이분들 쩐주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난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도 그러면 사실 쩐주에 해당하는데 너네들의 주장에 의하면 쩐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좌를 맡긴 사람도 어차피 지금 의혹이 해소됐다고 봐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게 판결문에서는 판결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손모 씨의 경우는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라는 게 쩐주로서 계좌주로서 기사를 맡겼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부 정보를 알았는지 그 정보를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시세 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는지가 명확히 확인이 안 된다 일부 문자 메시지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들은 나오지만 그게 그냥 항의하는 수준이었다고요 아 왜 이런 식으로 투자하냐 항의하는 수준이었다고요 그럼 김건희가 이 손모 씨랑 똑같은 수준의 쩐주였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여권에서는 완전 빨먹고 얘기를 하는데 뉴스타파에서 이거를 잘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참고로 드디어 이제 막 엄청나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200명 가까이 김세진TV님 육타파를 좀 틀어주시기 네 김세진TV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 지구대라든지 용산소방서에서 우리 일선경찰들이나 소방관들이 무슨 입장을 냈나요 응원하는 메시지가 올라오고 보니까 텅디TV님 한번 찾아보시고요 맑고향기로운 3님 아유 우리 또 슈퍼챗도 싸주시고 고맙습니다 텅디님 좀 밑으로 내려주시면 많이들 들어오시면 자 이제 환기 소장님이 자 여기서 지금 이자들이 주장이 아까 몇 가지 반박해 주셨잖아요 문재인 전부터 탈탈 털었는데 무슨 소리냐는 탈탈 털지 않았다 수사가 거의 안 됐다 뒤늦게 시작했어도 당시 이미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워낙 장악을 할 수 없고 또 검찰개혁을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다는 세력들이 수사를 거의 안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건데 2기 지금 판결문에도 2기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되어있고 그래서 유세순간 난 거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1기 1기 모두 주가조사에 동원된 계좌는 조금만 더 김건희와 최은순 밖에 없다라는 지적까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더 확실한 주가조장인데 그 부분 설명해주시려고 그런 거죠 다음에는 제가 캡쳐로 가져오겠습니다 링크를 달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검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검사가 김건희도 내부 정보 녹취 받은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화면은 다른 게 나오고 있긴 한데 그게 아니고 위에 보면 카톡 맨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큰 제목으로 검사하는 김건희가 내부 정보 받은 녹취가 많다 이 부분이 있어요 설명을 그냥 드리면 설명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증인이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 누구냐면 권호수 씨거든요 권호수 씨가 최은수 씨한테 도움을 주려고 최은수는 윤석열 장모입니다 그런데 권호수 회장이 내부 정보를 건넨 사실을 그러니까 최은수 씨한테 내부 정보를 건넨 사실을 계속 부인하니까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최은수 씨나 김건희 씨한테 회사 사정들을 자주 얘기해주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으로 남아있는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권호수 회장이 하는 얘기가 14년 전 일이라서 정확히 얘기한다는 게 이렇게 언론물이거든요 이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공판을 진행했던 검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검사가 얘기하기를 권호수 회장이 최은순 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도이치모터스 회사의 내부 사정들을 자주 얘기했다 그리고 이런 사정들이 녹취록으로 많이 남아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걸 정리해보면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2년 10개월간에 걸친 뉴스타파 보도에서도 나오듯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아까 전에 공소시험 완료로 났던 그 1차 작전과 2차 작전에 해당하는 주가조작 범죄에도 직접적인 매매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게 계좌를 그냥 준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판결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전주 손모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좌만 빌려준 것이고 권오수 회장과 뭔가 얘기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의 내부 정보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시세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세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도이치모터스라든가 그 내부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거 사고 이거 팔아 이거 팔고 이거 사라 이렇게 주포들한테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전주들 며칠 전 판결에서 나온 전주들인 거고요 김건희씨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모릅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내부 정보를 공유했다는 정황들이 직접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혀 안 되고 있죠 단 하나도 수사를 안 했죠 소환을 해본 적도 없고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서면 그 바두는 바두기 전에 서면 조사도 해본 적이 없고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이 결정적 물증을 검찰이 이미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건 진술이 아니에요 녹취록을 갖고 있다는 거고 돈도 왔다 갔다 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증이 없어요 돈이 왔다 갔다 진술 녹취도 없어요 그냥 진술 그것도 어떤 자들의 진술이냐면 유동규처럼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찰 측과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그렇게 추정되는 사람들의 진술 번복된 진술만을 믿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옥이 다 갑자기 다 나왔어요 남욱도 그렇고 유동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도 제 내피셜이 아니라 유동규 씨의 내연녀가 있었거든요 그 내연녀가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를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없애면서 그 증거인멸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검찰이랑 거래를 한 정황이 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지금 진술만 믿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건 김건희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 라고 제가 아니라 검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검사가 그러면 물증을 확보했고 고발이 들어왔고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가 없으면 그러면 수사를 해서 혐의 없음으로 정결을 하든가 아니면 기소를 하든가 불기소 처분을 하든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라고 뭉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김건희가 여러 번 거짓말을 쳤는데 윤석열은 이정피라고 처음에 거래하다가 관계를 끊었다 했는데 거짓말이었죠 그 뒤에 계속 거래를 하고 관계를 맺은 거 주가 조작에 참여한 게 확인됐고 심지어 김건희는 더 거짓말해요 7시간 녹취라기 보면 뭐 이정피리인지 주가 조작인지 나한테 이야기한다 그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고 난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나와요 아예 윤석열도 인정하는 내용까지도 7시간 녹취라기에는 아예 대놓고 거짓말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2차 주가 조작 범죄에 있던 회사 컴퓨터에서 엑셀 파일이 하나 나옵니다 엑셀 파일의 제목은 김건희 그렇죠 거기에 뭐가 적혀있냐면 김건희씨가 김건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을 때 그 계좌 날짜 인출 내역 그리고 11% 뭐 이런 내용이 담겨있어요 이 11%가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으면 그 증거를 토대로 불러서 소환조사라도 한번 해보고 물증을 맞춰보고 그렇게 하고 난다면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조사 한번 해본 적 없으면서 혐의가 없다 해소됐다라고 말하는 건 이치에 닿는 얘기가 아니다 손해를 봤다고 또 우기고 했잖아요 윤석열은 당시에 대선 후변이니까 허위 사실이죠 손해 안 봤습니다 이 손모씨는 지금이 그 요번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나오는 이 쩐주에 해당하는 큰손 손모씨는 손해를 봤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김건희씨는 김건희는 손해를 안 봤어요 이 시간을 했습니다 SBS 보도라든지 최근 뉴스타파 보도도 보면 금액이 이익을 본 금액이 취재 과정에 따라 좀 다른데 매덕에서 뉴스타파 보던 책은 10억 정도 이익을 오히려 받다 이익을 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권호수랑 김건희의 특수관계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김건희를 김건희가 뭔지 말대로 주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람은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이사를 시켜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많이 알아 권호수와 이야기해줘서 그게 녹취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로서 이미 내부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는 취재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취임식 때 대놓고 권호수 가족을 VIP석에 딱 갖다 놓는데 그것은 권호수가 그동안 김건희한테 이상하리라 만큼 많은 특혜와 이익을 몰아줬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저도 판결문을 쭉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지만 1, 2차로 나눈 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 과정이 포괄적으로 주가적으로 과정일 텐데 왜 1차 2차로 굳이 선수들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나눠서 1차는 공수를 지났고 2차는 안 지났다 다만 1, 2차 판사가 양심이 있어서 1, 2차에 모두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는 김건희와 최훈승 것뿐이다 이렇게까지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로 인해서 김건희를 수사를 해야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석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일단은 주가 조작이 유죄이고 거기에 판결문에 김건희와 최훈승이 지금 확인된 것만 둘이 합쳐 40번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다 세보자고요 지금 MBC 보도라든지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입수한 지금 하소장님도 판결문을 보시고 하는 거 아니면 판결 요약자를 보시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판결문은 너무 길어서 그게 200페이지가 넘는다면서요? 다 확인을 못했고 다만 이제 자료들을 판결 요약 설명자로 이렇게 되잖아요 설명자료와 이런저런 자료들을 저는 언론에서 누가 떠드는 얘기만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요? 다 검토해서 얘기를 드리는 중이에요 곽상도 판결도 저희가 판결 설명자로 보고 최소한 판결 설명자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판결문까지 다 문읽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무조건 그렇게 하는 쪽이라서 아유 팩트시크 꼼꼼히 하신 분이죠 심지어는 이제 정국 장관도 판결문을 다 보고 얘기를 하죠 예예예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제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근데 지금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나쁜 문제가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생각을 하셔야지 쓸데없는 얘기 특히 시대전환인지 무슨 전환인지 조정훈 의원이 얘기하는 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저 사람은 MBC 보도라도 보나 판결문에 아니 밑에 것도 없는 소리를 판결문에 김건희 37번 김건희의 48번 주가조작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자 조정훈님 저도 여러 번 비판해가지고 아이고 정말 입이 아프네요 이 사람은요 네 아니 이재명 사퇴랑 대체 무슨 상관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둘이 무슨 상관이 내가 정의당도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정의당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라고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라 뭐 김건희 특검보다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인 것이고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한번 따져보자고 또 너무 웃기도 황당하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을 주장한 지가 우리가 이재명 대표적으로 우리가 계속 주장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김건희 특검을 실시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멈춥니까? 연관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김건희 특검을 실시하면 우리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논리가 더 강화되나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조정은 의원님한테 김건희 특검을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 김건희도 수사받으니까 이제 왜 검찰이 편향적으로 야당만 탄압하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도 불태포 특검 내려놓고 일반 국민들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논리적으로는 반대라고 어떻게 이게 방탄이 돼? 김건희 특검을 안 하면 방탄이 강화되는 거지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뭐라고 하냐면 국정수사 하지 말아야 된다 왜? 들어봤어요 국정수사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경찰 수사 중이지 않느냐 경찰 수사되면 그 보고받아서 판단하면 된다라고 하거든 장난하냐고 왜 국회의원 하나 하냐고 국회의원을 하지 말아야 돼 왜 국회의원을 하냐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경찰 수사받고 가는데 그 보고받으면서 어 이거 뭐 이렇게 됐네 이런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 왜 의원을 해 이러면 자기가 아무런 역량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을 저는 저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정말 우리 국민들 열받은 게 국민들의 7, 80% 가까이가 특검을 촉구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김건이나 최은선 수사는 윤석열, 김건, 최은선 본부장과 비리사는 불공정하다는 이런 조사가 70% 나온 그 와중에 왜 남의 부위를 괴롭히냐고 도대체 아까 항주석연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남의 부위를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건이가 여성이라서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논리라면 그러면 지금 현 검찰 정권은 남의 딸을 왜 괴롭히고 남의 아들을 왜 괴롭힙니까 김혜경 씨 그래서 김혜경도 수사하지 말고 김건이도 수사하지 말지 않고 황당한 이야기를 내놨어요 아니 김건이 씨처럼 장기간 인생 조작, 경력 조작, 부동산 투기 문제 그다음에 주가 조작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엄청난 뇌물 속 협찬 문제가 다 불거진 사람하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문제하고 그걸 어떻게 동일상에 올려가지고 둘 다 퉁치제요 그런데 말도 얼마나 저렴합니까 뭘 퉁을 칩니까 김혜경 씨 마저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윤석열이 목놓아 부르짖는 법치주의가 뭡니까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폭력 국가는 폭력의 독점체 아닙니까 국가가 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남룡하면 개인의 권한과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 권한을 제대로 쓰는지 늘 견제하고 감시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로 고안된 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치주의를 어떻게 쓰냐면 행정권한의 선택적 운영과 법조항의 취사선택적 활용을 통해서 내 가족은 방어하고 내가 미운 사람은 타격한다 이걸 지금 법치주의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하 소장님 법치주의는 근본적으로 힘센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이 함부로 못하게 약자들, 국민들을 못 괴롭히게 하려고 법으로 그 사람들을 감시하기, 연재하고 법에 의해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게 법치주의인데 이놈들이 말한 법치주의는 뭐냐면 법의 이름으로 약자와 비판자와 정절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고 자기 편들은 무조건 비유해주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악용하고 그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의당이나 조정훈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를테면 체포영장이 나오는 경우나 사람을 인신구속하는 경우는 이게 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나오는 경우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세번 응하지 않았을 때 체포영장 받아서 가는 것이고 사람 인신구속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되었을 때 첫번째 두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세번째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아닙니까 세 개를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은 처음에 말했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느냐 유재명 대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충분히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야당 대표가 그다음에 이렇게 대선 패배자가 이렇게 경찰 검경수사에 이렇게 협조해 준 경우는 없었어요 여기 다들 보면 원래 이렇게 시도도 안 하지만 시도를 해도 아 이거 야당 타임 나오면서 그거 진짜 옛날에는 그렇게 툰치고 넘어갔죠 다들 두번째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되었는가 그 1년 동안 60명 넘는 검사를 투입해서 탈탈 털고 있는데 물증이 안 나와요 이게 뭐 방탄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까 검찰이 무능해서 안 나오는 거야 죄가 있으면은 죄가 있는데도 안 나오면 검찰이 무능한 것이고 죄가 없는데도 이러는 것이면 실제로 타담이 맞죠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안 됐습니다 두번째 세번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이게 지금 옛날에 벌어진 사건이죠 게다가 측근들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더 인멸할 증거가 뭐가 있냐고 이미 자기들이 측근들 다 구속시켜놓고 조사하고 있는데 앞수를 한 300번 가까이 해야지 앞수를 300번 했는데 네번째 도주의 우려 제1야당 대표가 어디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거든요 이게 무슨 법률사안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무리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왜 방탄이라는 겁니까 조종훈 씨는 그렇다 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을 실망을 시켰습니다 정의당 때문에 지금 정의당 지지자들까지도 팔당도 하고 문제제를 많이 한다는데 김건의 특권을 사실상 반대해버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보고 체포동의안부터 처리하는데 협조라고 하고 심지어 체포동의안을 체포에 찬성할 것이고 심지어 찬성하기 전에 본인이 체포동의안에 응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체포동의안을 특권으로 하고 보고 혜택을 보지 말고 그 말은 체포동의안 청구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내가 그냥 법을 바로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른 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김건의 씨 특검도 우리가 수용한다 그럼 주사받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바로 잡는데 힘쓰겠으니 당신도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 왔을 때 가결시키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라 정의당에서 이렇게 말했으면 일관성이 있기라도 하지 근데 김건의 특권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부체포 특권 내려놓으라고 하고 이거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잭미 대표님 인터뷰를 봤거든요 황당해요 어떻게 하냐면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대선에서 패배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방식으로 수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이제 정적 제거잖아요 야당 주기기고 근데 체포동의안은 찬성한대요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렇게 하려면 수사가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찬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는 문제는 있대요 근데 체포동의안은 찬성한대요? 그렇게는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이 인식도 정말 정치검천에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공부가 하나도 안 됐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예전처럼 조작까지는 하지 않지 않느냐 제가 그치 안 그래도 통진님한테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해버리대요? 아니 지금 이정미 대표랑 정의당 사람들은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간첩 조작한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통진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저도 그 발언을 듣고 황당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정미 대표가 이게 시선집중에 나가서 한 얘기일 거예요 네 김종비 시선집중에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검찰과 권력이 일정하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이게 이제 이정미 대표의 얘기거든요 띄웠는데 제가 이거를 바로 반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일리가 있으려면 이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검찰 수장 출신 아닙니까? 검찰이 이런 없는 제도 만들어서 증거 조작하던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걸 단호히 청산했어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 일리가 있네 이제 시대가 변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의 주범 중에 하나인 이시원 검사를 이시원 검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데 직책이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 공직기관 비서 영전했어요 이게 뭐냐면 검찰이 자기 입신에 눈이 멀어서 헌법과 인권을 유린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걸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반성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정미 대표의 얘기가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영전하는데 당장 윤미향 의원 사례 지금 나왔잖아요 심상정마저도 정의당마저도 윤미향 마녀사장에 동참하고 그랬는데 지금 윤미향이 사실상 모두 무뎌 나왔거든요 검찰이 마치 엄청난 국기문란 윤석열이 내가 저는 윤미향 사건을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당시에 국민 세금을 횡령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니 검찰총장이 지가 모든 걸 알고 있어? 딱 보면 아는 거야 조국 범죄자하고 윤미향 범죄자하고 태국 나쁜 놈이고 이런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대대해주자 했는데 지금 정말 윤미향 판결문 여러분 현직 상실도 아니죠 제가 최근에 본 검찰 기소 중에 이렇게 완벽하게 무죄 나온 경우는 찾기가 힘들어요 완벽하게 무죄가 아니고 어쨌든 하나가 8개 기소 중에 수십과 혐의, 8개 재기소 중에 하나만 회계상의 실수 같은 걸 하나가 유지한 건 나왔는데 보통 그래도 이렇게까지 나오기 어렵거든요 당장 이장미 대표한테는 아니 윤미향 사건부터 설명해봐 저는 이장미 대표가 지금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고 본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옛날에 진보정당은 그래도 양당 기득권이 자기들 아전인수하는 시대에서도 노회찬 대표 이런 분이 있을 때는 촌철살인과 바른말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보정당이 바른말을 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바른말을 못하잖아요 정의당의 국민이 요건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 더 열심히 윤석열 정권의 폭전과 반노동 반민생을 싸우고 꼭 퇴진까지는 있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여전히 여당인 줄 알고 야성을 찾지 못하고 여당인 줄 알고 헤매면 거기에 죽비를 때릴 줄 알았더니 요즘에 저는 정말 그런 말스럽지 않은데 댓글에 아니 국민의힘당 이준대처럼 굶으면 어떡하냐 아니 굶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이준대인 거고 지금은 지금 스탠스가 아니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가 국민의힘 패널들이랑 토론하다 보면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에서 어떤 정책을 내든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든 심지어는 국회법에 따라서 2월에 임시회를 연다고 해도 방탄이래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다 방탄이래 뭔 방탄을 하고 있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이재명 방탄 이야기 꺼내고 수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체포는 찬성한다는 건 아니 내가 방탄을 하면서 방탄 소리 들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무슨 방탄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소환을 조사를 받고 있고 몇 번째입니까 벌써 또 아니 방탄이라는 것은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소환 조사를 요청해도 불응하고 막고 뭐 이렇게 돼야 방탄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 나가잖아 다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 지금 측근들이 구속됐잖아요 네 그러다가 게다가 압수수색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 방탄이 이런 약한 방탄이 어딨어 다 떨리고 있어 아니 근데 정의당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에서 간첩 조작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황당해요 근데 그 검찰을 믿는데 제일 황당해 병의당을 포함해서 진보당 등등 진보 진영에서 이 간첩 조작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이 간첩이라는 프레임 색깔론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가장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던 정치 세력이 누굽니까 진보 진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게으르거나 너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도 검찰이 지금 노동조합이나 지금 사방팔방에서 공합몰을 하면서 잡아들으면서 간첩이라고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희찬 대표님 어땠어요 삼성그룹의 X파일 폭로했는데 폭로한 잘한 사람을 검찰이 또 기소해가지고 의원직까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불과 그거 10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태 이 모든 아수라장의 본질은 사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지금의 검찰의 행태를 보았을 때 이 사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해져서 사법 불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검찰이 하는 일을 못 믿겠으니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다 수사를 하자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피한다고 안 했습니다 딱 특검하자고 했잖아요 대장동이든 김건희씨든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은 검찰 내가 못 믿겠으니까 특검을 통해서 다 쓸어넣고 거기서 수사하게 하고 정당은 정치는 민생을 챙기자 이게 핵심이거든 검찰이 저렇게 하니까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정신 좀 차려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기본소득당이랑 진보당 있잖아요 다른 진보정당 기본소득당하고 진보당 진보정당 말고 하나의 진보정당으로서 진보당 말하는 겁니다 진보당은 또 극단성명이죠 울산 동구청장도 배출한 거기도 제도정당이에요 지자체장까지 당선시켰으니까요 거기서는 검찰의 체포동의원 반대한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 대장 특검 당연한 거다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대단히 진보정인 거고 당에 부담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민주당 이중대 프로그램은 아무 사람 없이 이미 정의당 민당 이중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요즘 방송하면 얼마나 웃기지 않아요 국민의힘이 정의당도 비판하던데요 민주당을 이렇게 활용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칙대로 하면 안 됩니까? 원칙대로 좀 하십시오 정신을 차려야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시는데 박상무는 법원의 판단에 안 맡겼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정의당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최근 행보는 너무 무상식하고요 갈피를 못 잡잖아요 스픽스 TV에서 만난 정의당 인사는 김건희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실제로 방송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성실하게 답해드렸어요 10만 명이 넘게 봤고 몇 십 몇만 명이 봤는데 댓글이 전부 다 저는 정의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은 다 99.9%가 정의당에 대한 살벌한 욕이에요 완전히 기대를 접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의당에 대한 저도 대선 때 일부 인사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얼굴 평가, 외모 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굳이 분리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비판했었어요 그럼요 추미애 장관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해서 기사가 일주일 동안 나서 제가 욕을 먹었거든요 저도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범죄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에 지금 지나치게 개입하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지? 그럼 그럼 넘어가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부 인사들은, 진보직 일부 인사들은 김건희를 자꾸 줄리라고 이야기한다, 성형괴문에 이야기한다 이런 게 불편하다는 지적을 해요 그건 타당이에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제가 간대만 이야기해요 외모 평가, 성형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싫을 수는 있겠지만 공적인 공간에서 비판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왜? 누구나 성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옛날에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도 우리는 비판할 수 없다 직업이라는 게 귀천도 없고 또 살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밤에 업소에서 일했다는 그 직업이 사실인지 아닌지 떠나서 관심이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밤에 나만한 르네상스 같은 데서 조나무비라는 재벌 회장이랑 무속인들이랑 양재택이나 윤석열 같은 사람들 끼고 자기 엄마와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키고 경력을 조작하고 그 과정에 비위가 있으면 비호를 받는 거 그 범죄적 행각을 지적하는 거지 그 사람이 밤에 누구랑 술 먹었다 혹시라도 만약에 직업이 그런 거였다고 그건 우리는 저는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걸 싫어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안진걸TV에서는 팩트와 확인된 사실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 뭐 거기서 그 사람이 직업이 그거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직업이 뭐였는지 상관없어요 분명한 건 최은승, 김건희가 사기를 치고 다닐 때 양재택이나 윤석열이나 조나무 같은 산부통은 회장 같은 사람들로부터 비호를 받았다는 거고 향을 제공하고 당시에 여러 가지 로비를 했다는 거고 경력을 조작하면서 신분을 뻥튀게 하면서 벽형 권력에 의해서 검사 남편을 이렇게 상장하는 과정 그걸 지적하는 거죠 경력을 조작하고 이거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주장이 아니라 본인의 자백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했다면 돋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은당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은당 책임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가 아니라 진짜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거 노회찬 대표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인사이트TV에도 지금 400명 우리 안진걸 TV 400명 황기 소장님 방송이 나날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늘 지난주보다 더 100명 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인사TV에서도 우리 제호찬님, 김강호님, 인사TV님 고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진걸 TV에 많이 들더라고요 독사님, 사랑DN 이별님, 우주맘님, 알로아님, 축복사람, 햄, 젊은태양, 라스피님 그런데 다들 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아마 예전에 그래도 지역구는 민주당 찍더라도 다 교차 투표하는 분들이 비례대표에서는 그래도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에서 그래서 진보적인 목소리, 좀 더 약자들 대변하는 목소리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 했던 분들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단 한 표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의당에 계신 분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1에서 20% 정도 나오잖아요 그분들만으로는 비례대표 한석도 묻었잖아요 심지어 위기의식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정의당에 있는 저랑 친한 사람 제가 연락드렸어요 내년에 비례일석도 어렵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례일석이 되면 3%인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규정에서는 그래서 재창당 위원회 만들어서 재창당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3%가 나옵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의 폭정에 맞서 싸우면서 민주당보다도 더 잘 싸우면서 민주당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면 우리 정의당이 더 잘할 테니까 남방위 문제, 약자들 문제 민주주의, 민생, 평화, 파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싸울 테니까 10%만 주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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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지 않을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정의당이 민주당은 아니기 때문에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는 아니기 때문에 꼭 민주당이랑 입장이 같을 필요도 없고 민주당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다시 반복드리지만 정의당의 말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김건희 특검은 할 필요 없고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은 내려놔야 된다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꼼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건 국민의힘의 논리고 정의당이 논리가 바로 서려면 김건희 특검도 수용해서 김건희도 공정하게 수사를 받게 하겠으니 이재명 대표도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일반 국민들처럼 법원에 가서 수용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서 법원의 판단을 받자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검찰한테 얘기할 때도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저히 우려가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야당의 대표를 인신구속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까지 가줘야 이게 정의당의 입장인 거죠 민주당은 그렇게 말 못해도 정의당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랑 똑같은 의견을 얘기하면 아니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정치 도의상으로도요 같은 야당끼리는 진짜 누가 보기도 파래치 범죄가 아니면 이게 검찰이 지금 제도정당의 대표이고 제도정당의 의원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구정장 청구할 일이 아니다고 같이 반대해줬다니까요 그건 감옥가라 한 야당이 없어요 파렴치 범죄가 아니면 잡아가라고요 혐의를 입증하면 잡아가라고 그런데 입증을 못하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검수 헌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검찰이 너무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뭐냐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지만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중소기업 대리급 직원 중소기업 대리급 직원이 최고의 세계 최고 아닐까요? 세계 최고 세계 최고의 능력자 정말 이거는 우리 노동계의 한 획을 그어 그런 판결인데 이 50억이 곽상도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야 이런 건 하나 지금 공소유지하면서 유죄 판결을 못 받아내는 이런 무능한 검찰이 주제는 뭔데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못 찾아내면서 팔질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변호사비 대남 얘기는 이제 하지도 않아 원래 그걸로 온 언론에서 시끄럽게 해놓고 이제 그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기하지도 않고 갑자기 대북송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그럼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의당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저까지도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이 윤석열이 하는 짓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정치 공작이고 사건 조작이고 마녀사냥하는 것이 뭐라고 하고 그리고 실제 윤석열 한동훈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같은 검찰도 폭돌했잖아요 진술을 협조하면 불구속이 켜지고 이것부터 나왔었고 신정아 씨가 가합서 받았고 내가 정말 여성으로서 너무 창피하지만 내가 정말 너무 소식을 시위를 했다는 폭로도 있었고 지금도 심지어는 정의당의 지지기만 하면 노동자 노조 때려잡기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동자들을 간체로 몰고 노동조합은 횡령 부패사범으로 몰고 그러니까 제... 아니 근데 이런 정권에 협조를 한다? 제1야당 당대표에게도 지켜지지 않는 형평성과 법과 절차와 원칙이 일반 국민들이면 어떻겠습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시켜지겠습니까? 힘없는 일반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 시민단체 때려잡고 있는 거죠 윤석열이 거침없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의당 이재용이 대표를 포함한 분들이 국가 권력 원래 진보라고 하는 건요 국가의 형벌과 제재 이런 거를 옹호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걸 감시해야 되는 세력이에요 그렇죠 혹시 잘못 남용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까 이걸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세력이 지금 한동훈 보고 수사 촉구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진보예요 이게 본수지 한동훈이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황당한데 웃으면서 질의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세상에 국가의 막강한 권한인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오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정말 도저히 저는 형님들 말하죠 정내미가 뚝 떨어졌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감히 고백한데 요즘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2월까지 소환 안 하면 김건희 특검 동참 안 하면 지금 2월 10일인데 20일을 기다리겠나 말이 안 되죠 그때까지 계속 그러면 국민의힘에 끌려다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봤더니 국민 여론도 어렵고 정의당 지자들도 어렵고 당 내에서도 김건희 대장동 특검 쌍특검 하자는 여론이 많더라 그래 갑시다 해야죠 대장동 특검도 말이 안 되는 게 50억 부분만 특검하죠 그런 말장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장단이 어디 있습니까? 박영호수랑 다 털어야지 아니 곽상도 무죄 선고 나오니까 그게 숟가락 하나 올리는 행태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정민 대표님 제가 확신하는데 곽상도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힙니다 당연하죠 법원에서도 난리인데 그리고 조정훈 의원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번 찾아가시죠 안중근TV랑 오마이티비랑 우리가 연합에서 소리소리랑 조정훈 의원 대 한기소장 꼴도 보기 싫습니다 공개토론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꼴도 보기 싫대요 여러분 한기소장님 참 속 시원하네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됐는지 성찰을 좀 해보십시오 아 그 사람 벌써 잊어본 것 같아요 본인이 국회의원이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더불어 시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본인이 원칙을 얘기하려면 본인의 태생부터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보세요 이것 때문에 민주당을 편들 필요는 없지만 민주당을 비판하더라도 최소한의 의리는 갖춰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국회의원 배치 달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정훈 의원이 제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나 본데 조정훈 의원님은 다음 국회의원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윤석열은 윤해권이고 국민의힘이고 조정훈이고 아무 관심이 없고 검사들을 공천하고 싶어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괜히 허물 켜지 마시고 그렇죠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좀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조정훈 씨도 좀 보세요 친륜 호소인 나경원도 짓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공동정권 만든 안철수도 빨갱이로 모으는 자인데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 당에 들어가면 당신이 살아남겠어요 이것은 제가 조정훈 의원님께 드리는 약간 어떤 충언 제언 이런 겁니다 진짜로 아무리 이렇게 하셔도 국민의힘에서 이름한테 공천을 안 줘요 이러면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발 정상적으로 운영활동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하셔서 평가를 좋게 받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기 소장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아무튼 대단한 우리 한기 소장님 동객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기 소장님 칭찬을 하고 제목에 왜 한기는 매일매일 분노와 풍자로 사는가 풍자도 잘 하시거든요 비유도 잘하고 오늘도 분노와 풍자 오늘도 분노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우리 박지현 위원장에 대해 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지현 위원장이 오늘 이게 끝났을 때 거의 상관이 없으니까 막바지로 또 이상한 말을 하셨나요 천아람 후보를 응원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교하면서 천아람 응원하는 건 괜찮아요 나도 다른 후보들보다는 정치적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그걸 하면서 자기가 직전 비대위원장에도 불구하고 출마 기회도 주지 않은 민주당과는 참 대비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지 이 사람 지금 내가 평소에는 박지현 위원장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래도 너무 세게 안 하려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경험 부족에 의한 함량 부족이다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보니까 구상유치 구상유치 약간 철부지예요 내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직전 비대위원장 했으면 반드시 자동적으로 당에 출마할 권한을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사람이 예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민주당 당권 내가 잡아야겠어 당원도 아닌데 와서 출마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특별하게 해석해서 출마 권한을 줘야 됩니까? 그러면 그 규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줘야 됩니까? 그거를 민주당에서 좋게 해석해서 출마를 하게 허용해줬다 하더라도 박지현 위원장님 컷오프 당해요 왜 컷오프 당하냐 박지현 위원장님께서는 기득권들을 욕할 자격이 없어요 왜 없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평상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지도부는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납니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심지어 미간 말직인 청년대변인 집도 내려놨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당내 뭐 인사들이 와서 유임 얘기를 해줄까?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 나 지명했던 임명권자인 성경길 대표도 책임지고 물러나가는데 내가 뭘 자리를 찾아먹냐 뭐 같이 책임지는 게 맞다 이거 그만뒀어요 그리고 제가 비대위가 꾸려지는 걸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요직으로 다 있더라고 비대위원님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기득권들에게 책임을 안 진다고 비판을 하면서 본인들도 책임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선 때 뭐 선대위에서 수장급 대변인급 했던 사람들은 책임이 다 있는 공통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완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했다 치자고요 했다 쳐 그 비대위에서 그 비대위에서 공천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천 개판을 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졌어요 제가 왜 공천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0.73% 포인트 차이로 대선에서 졌고 지방선거가 있은 그 구간 동안 해볼만한 지지율 격차가 났거든요 비등기들 근데 지도부에서 엉망진창을 쳤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진 거예요 그럼 지방선거에서 졌으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도부가 다시 자기가 당대표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똑같다고 당신이 하는 일이 기득권들이 하는 일이랑 똑같다고 왜 본인이 하는 일이랑 어른들이 하는 일이랑 마치 뭔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혁신이고 민주당의 다른 사람들은 다 구태고 나는 반성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반성을 안 하고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반성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야 무슨 청년정치 이런 게 생물학적 나이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성정치인들과 지성정치인들이 못 보는 모습 기성정치인들과 다른 신설한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청년정치가 하는 거지 내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청년이라고 한다고 그게 청년정치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거쳐있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 분노와 풍자로 살아가거든요 좋습니다 한기 소장님만 띠면 쑥스러울까 봐 나경훈이 저한테 1억 소송 걸었다가 제가 승소한 것도 앞에 걸어놨는데 아주 축하드립니다 이제 나경훈이가 대법에 상고 안 하면 이거 확정돼서 제가 소송 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경훈 마저도 최악의 정치인이고 법원 판결에도 나경훈에 대한 저희들의 문제제기가 다 정당하도 나와 있거든요 현재 정계 은퇴를 제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나경훈까지도 짓밟아 버린 놈들은 더 최악이잖아요 윤석열, 김기현, 안동훈, 김건희 세력은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그렇죠 골드문 골드문입니다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네 아무튼 우리 한기 소장님 이하이도 한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지금 일단 너무 제가 오늘 좀 지쳤는데 우리 청년농부가 하는 힘찬하루 녹각영지진의 버섯즙 이게 진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사슴뿔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녹각영지버섯이에요 이게 녹각영지버섯이에요 이걸 떼서 집을 만드는 건데요 제가 이 제품과 가져왔잖아요 우리 청년농부 힘나게 여러분 좀 많이 구입 좀 해주십시오 여유가 되면요 요즘 다들 힘드시니까 차마 광고하면서도 미안한데 한입 하시죠 이미 오늘 분노를 표출하느라 아까 마셨습니다 저는 중간에 힘이 빠져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수원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한시간이 쭉 지나고 그랬어요 삼삼순백도 드셔야죠 삼삼순백 삼삼순백 30초 나가나요 광고? 1분 30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분 30초 광고 봐주시고 좀만 더 남아계십시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정이 많습니다 일정 광고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저거 이거 광고 나가고 나서 젊은태양님이 말했던 김한규 의원님 건에 대해서 오해를 제가 좀 풀러드리고 김한규 의원? 간단하게 오해만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김한규 의원하고 한규 선수님 약간 논쟁이 있었나요? 그건 아닌데 오해를 풀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삼삼순백이랑 우리 버섯 농원 그 다음에 마이봄체크 그 다음에 춘천아재 닭갈비 벨루가 괄사마사지 진짜 우리 진보기역 유튜브들 도와주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광고 좀 봐주십시오 1분 30초에 다시 뵙겠습니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오늘은 유난한 희도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아 싸웁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팔베꼬지에서 자란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솔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3.3.3.5 제가 뽁소리나게 먹으면 이게 너무 느낌 좋아서 사셨다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헬스클럽까지 나갔군요. 김원재 사진관님의 다시 한번 정말 우리 햇살 남은 버섯 농원의 힘찬 하루 녹각 영지 디넥 그리고 산삼순백, 마일봄체크, 벨루과 갈사 마사지, 빨간아재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고 춘천아재 닭갈비, 그리고 우리 헬스클럽 이름이 뭐죠? 헬스리핏. 이분들은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많이들 사주시고 도와주시고 가입돼주시고. 김환경 의원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300분 정도가 있으셔서 제가 근데 지금 이거는 김환경 의원이 직접 오해를 풀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김환경 의원이 지난주인가 해서 박지연 씨의 출판기념회를 가서 축사를 하는데 비판하는 거 봤습니다. 이게 뭐 이제 워딩이 어떻게 따였냐면은 빚이 있겠다, 빚을 갚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자들이 고호만 딱 땄어요. 빚을 갚아 나가겠다라고 해서 지지자들이 고호를 듣고 박지연한테 무슨 빚이 있다는 거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많이 황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팩트를 또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거기 김환경 의원은 박지연 씨랑 아무 관계가 없고 김환경 의원은 원래 청년 인사들이 출판기념회 한다 그러면 갑니다. 다. 이름이 없고 기사가 안 나도. 이게 왜 가는 거냐면 김환경 의원이 예전에 부천 소사에 출마했잖아요. 부천 소사에 출마했을 때 3선의 유승리였나요? 김상희 의원이랑 하다가 장에서 청년특구로 강남으로 갔는데 그때 김환경 의원이 부천 소사에서 출판기념회 했을 때 당에서 한 명도 안 갔어요. 그때는 김환경 의원이 지금처럼 이름이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그렇죠. 무명의 청년 변호사였죠. 그런데 소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티를 내는 사람은 아닌데 다만 자기가 이제 조금 지금 이제 체급이 커지고 나서 청년 인사들이 이제 가면 부르면은 자기도 그 소름이 있으니까 무조건 가요. 아무도 없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박지연 위원장도 그런 차원에서 부천 소사에 간 거고 아무도 없으면 그럴 것 같아서 빚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언론이 이거 축소해서 적어놓은 건데 빚이 있다는 거죠. 빚. 박지연 씨한테 빚이 있다는 게 아니라 후배 세대들한테 내가 마음에 빚이 있으므로 의정활동, 좋은 의정활동을 통해 그거를 보은하겠다라는 얘기를 의뢰합니다. 그거를 기자들이 빚을 갚아 나갈 것이라고 그냥 쓴 거예요. 팩트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아느냐. 원래 발언에 대해서 제가 김환경 의원 등등한테 전화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 발언이 뭐냐. 기사에 나온 거 말고 라고 하는 거라서 국회의원, 김환경 의원이든 누구든 특정인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과 다른 실제 팩트를, 현장 팩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안유울TV, 인사이트TV 뿐 아니라 뉴스맥TV도 이렇게 새로 만들어져서 지금 방송을 같이 해주고 계셨네요. 고맙네요. 그래도 이제 우리 그래도 김환경이 박지연 출판에 간 것은 한신하다. 뭐 이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사실관계, 비판은 사실관계 위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 청년들의 출판기념이나 정치적 도전의 장애, 김환경 의원이 자주 빠짐없이 가고.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판단을 하려면 우리 위대한 안진걸TV에서는 그래도 정보를 진행해야 되니까. 정확한 정보를 이해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언론에서 그런 남의 발언 앞뒤 자르고 쓰면 기레기라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출판기념에 간 것은 그런 역사 때문이고 거기서 한 발언은 박지연 씨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드린 거다. 후배 청년들에게 빚이 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실관계 위에서는 당연히 비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지연 씨 정치 행보가 너무 사람들한테 어떤 비판이나 짜증을 야기하니까. 저도 비판하잖아요. 박지연 씨에 대해서. 다 같이 비판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우리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의 권리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엄청 실망했는데 그 실망스러운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고 받느냐 이런 특혜이니까. 그런데 다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틀리게 알려져 있는 부분이나 취지는 우리 한규석이 바로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알죠. 저도 사람들 화나했을 때 김한규 의원 때리고 박지연 때리고 하면 제가 인기 끈다는 거 알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진걸TV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기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보더라도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위에서 정확한 정보 위에서 판단을 하도록. 왜냐하면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키다리 아저씨님이 한기는 믿을 만한 놈입니다. 저는 믿을 만한 놈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종우님께서 마저 팩트는 중요한 게. 건투버님께서 그런 것 같아서 제 말도 조심해야 하니까. 우리가 뭔가 언론 보도만 보고 막 우루 달려가는 거였는데. 항상 실제 팩트가 뭐였는지 체크는 먼저 해보는 습관을 가져오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송이니까 안진걸TV는 이렇게. 실외에 편승하지 않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규석님하고 매주 수요일 날 하던 걸 화요일로 옮겼습니다. 화요일 날 하던 좌우중도합작토크가 임세은 대변인님, 변희 대표님. 두 분도 화요일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수요일로 옮겼어요. 그래서 하동기 소장님이 바쁜 와중에도 수요일을 포기하고 화요일로 대신 조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화요일 날은 하은기와 함께. 수요일은 변희재, 임세은 안진걸 함께 이렇게 6시에 방송을 1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또는 빠지 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8시에 서울에서 우리 이정원의 한이 인터뷰에. 한이 라이브에 임세은 대변인하고 제가 출연합니다. 남아 임세은 대변인님은 변희재, 강성범 계기면 변강세, 변희재, 강성범 세상 보기 굉장히 뜨고 있는데 거기 오늘 녹화하러 왔답니다. 목요일 날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유명한 인문들만 부른다는데 그 급으로 그분이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시 한이 라이브에 안진걸 임세은, 이정원 앵커는, 박일상은 다시 만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저희가 내일 변희재 안진걸 임세은의 좌우중도합작 토크 6시에 안진걸TV, 우이종TV, 인사이트TV, 미드워치TV에서 이렇게 중계되고 토요일 날 아까 김세진TV에서 계속 올려주셨는데 전국 집중 촛불집회에 있는 거 아시죠? 이번 토요일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만 명, 20만, 30만 명 모여도 정권에 큰 타결을 가하면서 나쁜 짓을 못하게 하고 특히 난방비 폭동, 곽상도 무죄선고, 그리고 이재명 죽이기의 분노한 민심에, 분노한 민심, 규탄한 민심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안진걸TV에 방송이 많습니다. 1시에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촉구하는 민주당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국 소상공위원회 출범식이 있거든요. 1시, 2시 이후 제가 다 출연하고 안진걸TV에 다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죠. 전국 소상공위원회 출범식, 그리고 출범식 전에 소상공위나 서민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 지금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168만 명한테 지원해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놓고 현수막에 270만 지원했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는 놈들인데 이럴 때 있으면 민주당이 더 서민들과 약자와 소상공인들의 편에 확실히 서주십시오. 마침 1시에 기자회견 2시에 출범식 있다고 하니까 저도 참석하고 안진걸TV에 생중계도 합니다. 일단 내일 낮에 생중계도 봐주면 좋은데 시간 차가 안 되시면 내일 저녁에 안진걸, 임세훈, 변이제, 좌우중도합작토크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한규 소장님 가시는 길은 여러분이 항상 많이 응원해주셔야 됩니다. 월요일날은 KBS 열린토론, 화요일날은 안진걸TV, 또 김성애의 바른 오른소리 TV는 또 다른 진보 채널이죠. 김성애의 오른소리 TV는 목요일, 그건 몇 시예요? 그거는 뉴스 공장이 끝난 시간일 겁니다. 아침에? 9시, 9시. 네, 아침 9시.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거의 지금 1시간 15분. 1시간 15분 이랬어요. 감사합니다. 방송 마칠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또 만나요. 8시에 허니 라이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8시 소리소리에서 만나요. We leave theia till you Para- Until next time we will teach us more. Larger 4.